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부산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낙폭을 기록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브리핑 드릴 매물들은 직거래 제외한 부동산 중개거래 매물들로서 총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규모 아파트들 위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 대방 노블랜드 오션뷰 2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600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률은 2016년 공정률은 179% 검폐율은 14%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인근의 을숙도 대교가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무려 11억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4억 8천만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우가는 4억 7천만원에서 6억 8천만원, 전세우가는 3억 2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실거래가격인 4억 8천만원, 5억 1천만원 대비했을 때 현재 매도우가가 4억 7천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시점 5억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4억대 중반에서 7억대 초반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부산진구 계금동에 위치한 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 2개의 방과 1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지정보 2544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은 1988년 지도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인근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인근역으로는 동의대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3억 7천만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3천5백만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우가는 2억 4천에서 3억, 전세우가는 1억 3천입니다.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대역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1억대 중반에서 6억대 초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주변 단지 대비해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동일스위트 1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758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일은 2012년, 용적률은 206%, 검폐율은 16%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인근의 초중, 고등학교들이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에 천을 끼고 있는 입지로서 인근의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 2,600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7,800만원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우가는 3억 1천에서 4억 1천만원, 전세우가는 2억 1천에서 2억 5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대역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4억대 후반까지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가지고 비교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금정구에 위치한 레미안 장전아파트입니다. 상수는 26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938세대, 고층은 38층, 사용승인일은 2017년, 용적률은 288%, 검폐율은 15%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의 부산대역과 부산대학교, 그리고 온천장역이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7년 당시 2억 1,500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6억원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오가는 6억, 8억 5천만원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오가는 3억 5천에서 4억원입니다. 기본적인 낙폭 지속되면서 현재 시점 6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대역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2억대 중반에서 7억까지도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가지고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하이츠 2차 아파트입니다. 상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680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률은 2010년, 용적률은 278%, 검폐율은 12%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의 동래 사적공원과 바로 앞으로는 명륜역, 기본적인 아파트 1, 1집 단지고요.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4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7억 4천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 낙폭 강화되면서 5억원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오가는 6억에서 6억 5천, 전세오가는 3억 1천만원이고요.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최고 12억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가지고 비교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현대 2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3평형, 3개의 방과 1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901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률은 1998년, 용적률은 321%, 검폐율은 20%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양성초등학교 양정역이 있고요. 인근의 부산시민공원과 부전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 2천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8천 5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오가는 2억 6천에서 4억원, 전세오가는 1억 7천에서 2억 8천이고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보다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매도오가가 더 저렴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낙폭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락 추세 지속되면서 지난 2016년 당시 가격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3억원대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대율과 비교해봤을 때 1억대 후반에서 3억대 초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했을 때는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두산 1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422세대, 고층은 27층, 사용승인율은 1996년, 용적률은 256%, 건폐율은 18%입니다. 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신해운대역과 그 옆으로는 장산력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후반,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6억 7천만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 납폭 강화되면서 4억 5천 2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죠. 현재 매도우가는 4억 6천에서 7억 2천만원, 전세우가는 2억 5천에서 8천입니다. 기본적인 납폭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시점 5억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땐 많게는 7억대 후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은 주변 매물 대비해서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부산 더샵 센텀포레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지정보 1006세대, 고층은 27층, 사용승일은 2014년, 용적률은 254%,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민락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수영강을 끼고 있는 입지로서 그 뒤로는 백산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모습으로서 다리아나 건더매는 바로 센텀시티역이죠. 실거리 기준으로 2016년 당시 4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10억 9천만원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수준 최근에 7억 5천만원의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가는 8억 5천에서 11억 5천만원, 전세호가는 3억 5천에서 4억 2천만원입니다.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시점 8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누가 봐도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도율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8억에서 많게는 11억 3천만원까지 해당 가격이면 주변 매물 대비해서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재구에 위치한 연산 더샵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071세대, 5층은 30층, 화장승인은 2019년, 공정율은 289%, 검폐율은 19%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에 물만 꼴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그 옆으로는 이마트와 연재구청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9년 당시 4억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8억 6천 5백만원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6억원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가는 6억 천에서 8억 5천, 전세우가는 3억에서 3억 5천이고요.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2억대 후반에서 7억대 초반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주변 매물 대비해서 상위권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연재구 거제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540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일은 2001년, 용적률은 271%, 검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에 교대역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온천점 포함해서 연서초등학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무려 5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4억 1천 5백만원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호가는 4억 1천에서 5억 1천만원, 전세호가는 2억 6천에서 4억 3천만원입니다.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보다 현재 매도호가에 걸려있는 매물이 더 낮은 수준이죠. 당연히 낙폭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최소한 2019년 당시 저점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3억대에서 7억대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서 비교적으로 저렴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부산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